안녕하세요. 저는 송정희의 사는 전영민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원투낚시로 감성동 백사장에서 잡는 그 요롱을 채비 자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만의 손을, 손 맛은 많이 반사합니다. 농어도 그렇고 이리저리 가진 고기는 좀 많이 잡고 봤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낚싯대는 사뭇됩니다. 사뭇되고 원줄 자체 지금 5줄입니다. 원줄 자체는 지금 5줄이고요. 그리고 사전에 사전에 내가 추를 먼저 넣었습니다. 추를 먼저 넣고 그 다음 쥐고물을 넣었습니다. 보이시죠? 잠시 추를 내 왼쪽 손에 금지고, 오른손으로 쥐 자체 내에서 설명을 좀 하복합니다. 지금 요게 우리가 원줄을 메고 나서 지금 요 도르래에 도르래에 원줄을 맸잖아요. 도르래에 원줄을 맸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추가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 쥐고물이 두 번째로 들어갔었습니다. 다음 여기에서 메주는 상태. 메주잖아요. 원줄 자체를 지금 구멍 속에 들어가서 지금 메주가 있습니다. 그쵸? 그런데 짜투리를 바로 자르지 마시고요. 짜투리를 요 고무 통과로 쥐고물 통과로 바로 여기로 내주세요. 여기로 내주시고 얼마나 내주시든지 여기까지 내주시고 나서 여기서 선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요 위에 끄트말이에서요. 그러면은 이거 내가 충격을 주보겠습니다. 충격을 주게 되면은 이거 자체는 충격이 있습니다. 요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쥐고물을 사용을 안 했을 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. 쥐고물을 사용 안 했을 때 이 추가 내려와가 그쵸? 추가 내려와 가지고 쥐고물을 안 했다 하면은 여기에서 몇 번 이 추가 이 추가 내려와 가지고 몇 번 실랑이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게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자꾸 이 때려뿜기에는 원줄 자체를 때려뿝니다. 그쵸? 쥐고물을 안 넣었을 때. 그러면 나중에 이게 딱총 맞습니다. 여러분 여기에서 딱총 맞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딱총을 안 맞기 위해서는 딱총을 안 맞기 위해서 지금 요렇게 고무를 연한 겁니다. 고무를 연한 기구에 그리고 보레밀 잡을 때도 내나 역시 이 채비로 하는 겁니다. 보레밀 잡을 때도 보레밀 잡을 때도 역시 이 채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원줄에서 지금 감성돈 잡는 채비를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지금 원줄에서 요 구멍을 요 사진에 구멍을 하나 지어봤습니다. 구멍이 굉장히 예쁘장에 나왔지요. 자 잘 보이십니까? 깨끗하지요? 이 구멍 짓는 방법을 지금 내가 요런 걸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지금 원줄입니다. 원줄인데 이것 자체를 동그라미 울러 짓으면 안 됩니다. 동그라미 울러 짓지 마세요. 밑으로. 밑으로 짓고 내 앞에 있는 선. 여기 지금 왼손에 이게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. 내 앞에 있는 손을 내 얼굴쪽에 지금 돌려주세요. 내 얼굴쪽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선을 갖다가 돌려주세요. 밑에 있는 거 돌려주면 안됩니다. 이렇게 돌려주고 지금 하나는 안 돌아가고 있는 선 보일 거예요. 안 돌아가고 있는 선을 보일 겁니다. 자 그 다음 제 안 돌려줬던 선을 한 7-8회 정도 돌려주면은 요 손가락 사이에 왼쪽 손가락 사이에 여어주세요. 왼쪽 손가락 사이에 여주시고 왼쪽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딱 여주시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. 이렇게 이렇게 묶이고 들어갑니다. 이렇게 자 손을 떼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묶이고 들어갑니다. 자 한번 땡겨 볼게요. 자 깨끗하지예? 자 폰 합니까? 엄청 깨끗합니다. 자 요 자리를 지금 현재 이렇게 묶인 자리를 그러면 낚시점에 가 가지고 바늘 한 8개 짜리 정도 문기가 있는 거 파는 거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 그거 줄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자르고 이 위에 이 구멍에 이어줄 자리를 이 구멍에 이어줄 자리를 한 100 이상 만 하세요. 밑에 바늘 까진 100 이상 입니다. 저는 좀 길게 잡았습니다. 여러분들 설명하기 좋도록 이렇게 구멍을 양 사이즈로 이렇게 이어주세요. 구멍을 양 사이즈로 이렇게 이어주시고 나면은 이렇게 이어주시고 나면은 그러면 밑에 있던 이 애를 바늘 지금 맺은 상태를 이렇게 지금 끌고 들어오세요. 이렇게 여기 끌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빠지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손을 함께 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 자 잘 보이십니까? 자 이거는 지금 홀칙이지 맹건은 아닙니다. 맹건은 아닌데 홀칙입니다. 자 이거를 다시 빼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만약에 바늘이 좀 크다 이래 할 때는 이거를 다시 빼도 됩니다. 이거를 다시 빼주고 사용을 하시면 다른 바늘로 여기서 또 갈아 줄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이게 빼버리 보면은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빠지잖아요. 자 빠지고 다른 바늘 큰 바늘 해 보겠다 이라 하면은 그럼 큰 바늘 가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금방 그 식으로 달면 되고요.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자체가 여기 자체가 지금 뭉긴 게 아닙니다. 뭉긴 게 아니고 이거 자체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자 진작하고 풀리는 소리 나지요. 자 이거 자체는 풀립니다. 자 풀리서입니다. 요렇게 채비를 요 밑에 단계 보면은 미리 사전에 지금 하나는 풀렸지만은 요 밑 사전에 또 하나 뭉긴 게 요렇게 있을 겁니다. 요거 자체는 지금 어느 채비의 대가 있나면은 우리가 보레밀 잡는 그 채비에 보면은 보레밀 잡는 그 채비에 보면은 요거를 비할 수가 있습니다. 보레밀 잡는 카드 채비에 보면은 이 내면치로 일식으로 비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잔디 보시고 그렇게 이거는 백사장에서 하는 것은 이거는 하루종일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. 주 하나만 하면은 잘 던지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다는 것을 저 또 이걸로 강성돔을 많이 잡아 본 사람이고 백사장에서 많이 재미를 본 사람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보시면은 참 재미가 날 겁니다. 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6월 10일 날 저 그 개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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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성돔 잡는 거 그거를 내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. 그 앞에 댓글이 들어왔는데 내가 타면은 나는 내가 그렇게 채비를 쓴다. 내가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내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 자체 내에서 다음에 한번 다른 내나 원줄에 서는 것은 서는데 여러분들 내가 간단하게 반을 한 개로 반을 한 개로 감성돔 잡는 개불러 감성돔 잡는 거를 내가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